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학정구입니다. 오늘 10월 28일입니다. 이제 수능이 17일 남았습니다.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원해주고, 격려해주고, 보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특히 우리 화학선택자들 수험생활 1년이 서름의 시간이었죠.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.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너 왜 화학하니? 너 아직도 화학하니? 심지어 화난 애도 있었을걸? 너 아직도 화학해? 그러면서 그 기간을 다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싶어요. 근데 그렇게 남들이 뭐라 했을 때 그걸 견디고 이렇게 노력한 그 결과의 보상은 내년부터 바로 느끼게 될 거예요. 이공계는 대학을 가잖아? 어느 과나 거의 대부분의 과가 화학이 필수예요. 그러면 공부하면서,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주변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을 왔던 학생들, 그 친구들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걸 보게 될 거야. 그러면서 뿌듯할 겁니다. 아, 내가 수험생활 하면서 화학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. 내년에 바로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어떤 것도 느꼈으면 좋겠냐면 그래, 남들이 다 쉽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, 그 길 말고 내가 힘든 길을 정면 돌파해서 뭔가 이뤄냈다라는 그 성취감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경험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자기 공부했던 거,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관리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. 수능장 들어갈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들어가야 돼. 남은 기간 동안 막판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다가 몸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. 그래서 수면 시간, 적정 수면 시간 있을 거예요. 그거 지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면서 버텨야 됩니다. 그리고 수능장 갔을 때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해. 잘 들어. 수능장 가면 다 떨려요. 안 떠는 사람이 있을까? 없어요. 다 떨어. 진짜 다 떨어. 심박수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. 이게 모의평가 볼 때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요. 그래서 수능장 가면 진짜 진짜 떨릴 텐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일단 이렇게 생각해. 주변에를 봐. 옆 사람. 봐.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. 저 새끼는 나보다 더 떨 거다. 그렇게 생각하세요. 그럼 살짝 위안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짜 중요해. 잘 들어.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. 마음속으로 소리치세요. 잘할 수 있다. 나 잘 볼 거야. 나 잘 볼 거야. 밑두 끝도 없이 못 보면 어떡하지? 실수하면 어떡하지?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밑두 끝도 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면 밑두 끝도 없이 잘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치? 난 잘 볼 거야. 나 할 수 있어.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노력했던 게 있으니까 잘 볼 거야. 라고 생각하세요. 잘 볼 거야. 이게 반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.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아요. 그래서 꼭 하세요. 분명히 떨릴 거고 그때마다 잘할 거야. 잘 볼 수 있어. 난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못 가질 거. 해보지 뭐.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있을 때 선생님도 계속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. 진짜. 끝까지 선생님도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수능장 가서 실력발휘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잘 볼 거예요. 우리 홍구파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. 모두모두 화이팅! 화이팅!